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필리핀으로 파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출된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이 되면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약 10억원을 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10억원 넘게 드는 돈이 국민 혈세로 쓰일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 사건인지 알아볼게요. 지난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파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출됐던 폐기물들이 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200톤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를 원래 지난달에 처리를 한 것을 반입을 해달라고 업체한테 말했는데 이 업체가 처리 비용이 없다면서 국내 반입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부도 역시 이제 업체가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안거죠. 자 그 1톤당 약 17만원이 든다고 해요. 그 생활 폐기물을 없애는데 그래서 정확히 계산을 하면 혈세가 들어갈 돈이 10억 7천6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은 굉장히 분노한 상태예요. 법이 가소롭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